어우 성대모사를 짧게 했는데 성대모사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안하고 있었는데 이현지씨 타블로 성대모사 완전 똑같아요 9092님 차에서 온 가족이 빵 터졌어요 차 막히는 길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335님 성대모사 잘하시네요 재밌었어요 107.7 고정하고 올라갈게요 아 이런거를 해야지 고정이 되는군요 뭔가 회사에 제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네요 좀 더 보여드릴까요 버벌진트 성대모사 한번 해볼게요 버벌진트씨는 래퍼인데 광고에 성으로 참여를 되게 많이 해요 어떤 목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바야흐로 기가시대 이거 직접 배웠어요 저희 라디오에 출연하셔가지고 이제 당신이 누릴 차례 화해엔 패턴의 슈츠 가격 미정 치노 팬츠 40만원대 이런 목소리 세련된 목소리 이게 버벌진트에요 송새벽씨도 보여드릴까요 송새벽씨는 방자전에 사또로 출연하셨던 송새벽씨 진짜 내가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술 좀 따르려는데 이 고을 진짜 엉망진창이로구나 전 인생의 주관이 뚜려대요 그냥 뭐 이런 거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게요 아직 한 절반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9273